빡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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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빡! whose any 이 preaching dissolved 아 Councillor 나 뭐 하는거야? 왜 이렇게 마이힘 정국이 몇 달 동안 폴링을 장담도, 해도, 위궁은! 와, 진짜... 야, 태형아. 너 폴링할 생가 없냐? 통국을 잘 치는 거 아니야. 아는 줄 알지? 그만하면 10개 중에 8개에서 식... 어, 이거 뭐. 네, 저 호빈 너무 놓치는데? 이건 뭐? 네, 호빈 너무 놓치는데? 뭐야, 저거? 미자봉! 와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와, 없다, 없다! 종국야, 피할 수 없네? 종국야, 피할 수 없네? 종국야, 똑같아. 그럼, 너 볼링자 갈 수 있어?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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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장학이야 아, 종국야, 시선에 여덟 개는 거 아, 종국야, 시선에 여덟 개는 거 이거 힘으로 밀어버린다 야, 진짜 잘 긁는다, 와 하하하하 하하하하 캬 질문 있어, 제 이호박 어, 뭐야? 널 따라 7년 동안 같이 따라 간 친구들인데 왜 아직 춤이 하하하하 왜 아직 춤이 춤이 쑤우우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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 어어, 아니야? 춤을 잘 춘다며? 나는 곧 있으면 10년 차야 하하하하하 하하하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였다고 들었는데 해참 2년 차야 오, 반가워 어 우리 10년 차야, 어, 난 9년 차 하하하하 하하하하 응 craft . 으 으 으 으 으El 아 한 병야 ron 으 으 incor 1 아 아 오오오UA 으 으 이노 lanz 아 으 으 blah 진짜 앨범 너무 좋네요 하나 해가지고 찾는 거죠 지금 앨범 안에 있는 저 하나하나 제시어가 제시어를 따로 주실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뭐 박지민 바보 박 박 씨 금방 금방 찾겠는데 박지민 바보 굉장히 찾기 힘들걸요 형님 금방 찾겠는데 박이 잘 안 나올 거예요 오늘 샤워할 때 심장마비 걸릴 뻔 하셨다면서요 오늘 지혜가 그한테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남주아 남주아 나 심장마비 걸릴 뻔 하셨다면서요 왜요 왜요? 샤워할 때 거울을 봤는데 내 얼굴이 너무 잘생겼더라고 그래서 심장마비 걸릴 뻔 해준 거야 샤워할 때 거울을 봤는데 내 얼굴이 너무 잘생겼더라고 그래서 심장마비 걸릴 뻔 해준 거야 아니 그거에 카메라 끊지 말고 얼굴 지금 야 봐봐 니가 봐봐 지금 이 얼굴이 잘생겼어 오늘 보여줘 호비형 얼굴이 더 잘생겼어 지금 오늘 보여줘 호비형 얼굴이 더 잘생겼어 그렇지 호비형 얼굴 완전 니즈예요 지금 여기 지민형 빼고는 푸체 잠깐 잘생겼어 아뇨아뇨 아뇨아뇨 어! 맞아요 뭐야 누가 그려 이제 누가 그려 아 진이형 그림 드럽게 못 그리는데 아 진이형 그림 드럽게 못 그리는데 그렇게까지 너무 하잖아 너무 하잖아 뭔데 이게 뭐야 아 아니 잠깐만 이게 지능이 안 되는데요 네 뭐야 이게 참아? 뭘 참아? 아 이거 모르네 뭐야 이게 편을 그렇게 하면 어떡해요? 편도 어떻게 표현해 그러면은 편도를 내가 어떻게 그려? 도자기는 아마 오래 먹을 것 같습니다 누군가요? 바로 받다가 깨뜨리는 거 아닌가요? 장씨씨가 바로 세워보겠습니다 제 도자기는 잘 사용해줄지 잘 못해요 잘 사용해줄지 잘 못해요 제 도자기는 여기서 갖고 갈지 잘 모르겠어요 납두고 하더라고요 해외에 납두고 하더라고요 제 도자기는 오늘 만들어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저쪽은 머리가 4명이 모여도 사실 그렇게 잘 돌아가는 머리가 아니에요 사실 그렇게 잘 돌아가는 머리가 아니에요 후회하지 마세요 후회하지 마세요 예상하고 있었다고요 대박이다 이럴 때 결투가 있는 거 할 수밖에 없다 근데 오케이 뭐 인정하는데요 형 진짜 못하긴 한다 형 형 진짜 못하긴 한다 형 형 진짜 못하는 거 같아 여러분 저희 타이틀곡의 제목은 페이클럽이지만 여러분들을 향한 여러분들을 향한 사랑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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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내가 들어가는 팀이 다 질까 이름이 진이라서 진 팀이라서 진 팀이라고 그랬었는데 그럼 제가 이름을 뽑아보는 거 같냐 게임 회장 이기기 위해 예전을 묶인다 결심 김 이기 요새 방탄 그녀석 이기입니다 눈이 없어요 눈이 없어요 눈이 없어요 와 우리 진짜 너무 좋지 않아요? 이런 느낌? 갑자기요? 채영이가 뭐 하고 싶은데 그러면은 안 하던 말 하지마 아 살가스러워 갑자기 막 눈썹을 가만히 입고 갑자기 막 이래 채영이가 이런 얘기할 때는 채영이가 갑자기 원글을 해요 제가 하고 싶어요? 제가 못 쏟았다고 못 쏟았을 때 이야기를 좀 그리고 두 번째 사진 이 정국이 나 딱 찍는 거 보니까 정국이 사실 자 여러분 냉정하게 판단해주세요 어떤 게 더 이쪽으로 더 솔직히 저는 조용히 하세요 이 미적한 거 없는 친구들아 제가 좀 예술적인 감각으로 봤을 때 이것은 무예요 아 먹는 무예요? 아니요 아무것도 없다는 무예요 나 너무 귀여운 죄인가? 형은 너는 말 같은 죄 너는 너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원래는 너는 귀 척죄 왜? 너는 작은 죄 너는 작은 죄 종합 완벽하네 자 삼성해요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호비형 머리 진짜 나무 같다 그래, 너 왜 색깔이 막 둘 순간나 축하해? 형, 형 효자성 같애요, 형이. 아, 제 머리가 효자성 같답니다, 여러분. 윤기 오빠 귀여워, 슈가 오빠 귀여워, 지민 오빠 뭐? 아, 뭐 어쨌든? 어, 저 쪘어. 지민 오빠 얼굴 조각이에요. 아아... 조각이 산산조각! 아, 산산조각. 조각이 산산조각. 조각이 산산조각. 안쪽을 보시면, 랩몬스터가 이 첫 페이지를 장식하고 있고요. 여러분, 사실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게 있겠지만, 이거, 이거 여기 점선 보이시죠? 뜯을 수도 있어요. 아, 나중에 이 종이 비행기 접어가지고 날리면 또, 아, 내가 랩몬스터를 날렸다, 이거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다. 랩몬스터 이렇게 지나면? 액션! 그 분들이... 니 숟가락 하나 건들과 해. 아아악! 내가 랩몬스터가. 너는 나한테... 나한테... 아니야, 갈색해. 야, 갈색해. 갈색해. 어, 나는, 나는, 나는 내가 안 넣었다고 했을 거야. 저 태형 씨, 추억 되게 신기했어요. 이거 손 이렇게 해가지고,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. 아, 그게 손 연기가... 어, 그거 한 번 보여주면 안 돼요? 이걸래요? 음,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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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아니, 근데 이게... 몸이 자꾸 가려아. 다들 가사를 왜 자꾸, 몸이 자꾸 가려화라고 이렇게 읽으시는 게... 여러분은 가려워 아닌가요? 가려워, 아닙니다. 나한테 태형아 조금만 조용히 해 줄 수 없겠니? 그냥 컴퓨터 끄자 그것만 하고 자려고 했어 끌려고 했거든? 근데 그 한 판도 넌 견디지 못하더라 끄자 좀! 불쌍 중 그 한마디 듣고 내가 그래 끄자 하면서 저 갈게요 저 바쁜 일이 있어서 나갑니다 라고 해도 뭐 기억나니? 그렇구나 그때가 정확히 새벽 5시 27분이었단다 그럼 내가 핸드폰으로 확인했거든 새벽 6시 10분까지 기다렸습니다 무려 43분을 기다렸죠 무려 43분을 기다렸죠 그랬구나 43분 높아지 60초 하면 얼마인 줄 알아? 대략 2,500초 알아 누가 한 판을 못 끝내니 그때? 그랬구나 원래 내가 네가 보는 핸드폰 드라마 프로와 네가 듣는 음악 취향과 네가 즐겨보는 TV 영상 클립의 모든 일을 다 그래 야 나도 애플 네 방탄소년단과 함께하는 방가방가 방탄소 방탄소 술 드셨어요? 바로 예전에 방탄소 안녕하십니까